안녕하세요 오늘은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블렌더입니다 예전에 사용했던 핸드블렌더가 망가져서 필립스 제품인데 망가져서 넷째 이유식을 참고로 제가 4남매 아빠입니다 넷째 이유식을 해야 될 시기가 와서 브라운 멀티퀴 MQ775 모델에 대한 언박싱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설명서 한글 사용설명서입니다 열어보시면 윗면에 칼날이 있구요 멀티 다지기 툴입니다 용량은 1500 용량이 꽤 큽니다 컵 본체 브랜더 거품기가 되었구요 본체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펄을 넣은 상태이구요 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버튼을 눌러도 가동을 하지 않습니다 개봉 당시에 안전장치가 되어있어요 이걸 빼주셔야 되요 이렇게 눌러서 해제시키시고 가동을 해주시면 되요 약하게 중간 세게 이런식으로 그리고 끝나면 다시 자동으로 락이 걸리는거죠 툴을 좀 보여드릴께요 기본 블렌더 2 이구요 모양대로 장착을 해주시면 되요 위에 락을 해제하시고 눌러주시면 되요 뺄 때는 눌러서 빼주시구요 그리고 보시는거죠 거품 네 세게 누르면 비이커이구요 전반적으로 제품의 퀄리티를 보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칼날이 들어있고 위험한 제품 위험할 수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패킹이 상당히 꼼꼼하게 잘 되어있어요 이렇게 껴서 컵에다가 음식을 조리할 수 있구요 날카로울 수 있으니까 여실 때 조심히 여시구요 이건 아마 얇은 채를 쓰는 툴이구요 붉은채를 쓸 때 좀 다르죠 무채를 쓸어서 김치 속을 만드시거나 감자튀김 같은거 할 때도 이렇게 쓰시면 되고 슬라이스 치는 고구마 호박 오이 이런것들 플라스틱 재질이구요 반죽할 때 쓰는 반죽기 메인 칼날입니다 운전장치가 잘 되어있죠 보통 저가형 잘못 구입하면 별거 아니지만 안전장치 없이 동그랗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외국같은 경우에는 이런거 끈에다가 특히 미국같은 경우에는 손가락 다치거나 뭐 이렇게 문제 생기면 엄청난 막대한 손해배송 청구 같은게 들어가기 때문에 별거 아니지만 이런 디테일한 부분은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블렌더 최대 장점 뭐 여러분들도 블렌더를 구매하시는 이유가 조리하면서 바로 음식을 뭐 조리할 수도 있고 저희처럼 이유식 만들때 스프를 만들거나 이럴 때 상당히 좋은 도구이구요 거품기 이런 것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요즘 멀티 툴이 들어와 있어서 뭐 마늘 다지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다 다질 수가 있구요 이렇게 칼날을 넣어주시고 맞춰서 뚜껑을 뚜껑을 덮어서 랜더 본체를 넣어주시고 돌려주면 되죠 당연히 락을 열고 돌려주면 되죠 기본 칼날 이 플라스틱 칼날은 반죽 용도로 쓰시면 되고 이런 슬라이스 하는 툴을 툴을 넣어주시고 여기 보시면 딱 떨어지게 맞습니다 이 홈이 보이죠 이렇게 물결 모양 홈이 쓰게 원하는 슬라이스를 하시거나 체를 쓰시거나 이거를 기본 넣어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구요 똑! 하고 소리가 납니다 뚜껑을 열어주시고 블렌더 번체를 결속시켜 주신 다음에 이 안쪽으로 손 조심하셔야 돼요 손 넣으시면 안 돼요 이 안쪽으로 오이나 호박이나 감자 같은 걸 넣어주시면 돼요 슬라이스 툴이 돌아가면 이 안쪽에 음식이 점점점 들어가면서 밑에 슬라이스가 됩니다 협찬받거나 광고가 아니구요 저 제 돈 주고 제가 구매한 거고 넷째 막내 우리 아이가 이유식을 할 때가 돼서 인터넷 금액으로는 현재 한 12-3만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고 저희는 핫딜 같은 거 잘 찾아서 93,000원 상당히 저렴하게 구매했습니다 핸드블렌더의 장점 락버튼이 있어서 안전성이 확보가 되어 있구요 버튼 타입이 그냥 온오프 타입이 아니라 당기는 힘에 따라서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구요 또 이렇게 끝나면 자동으로 락이 걸립니다 상당히 안전하죠 이런 안전한 것들이 상당히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싶구요 툴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마늘이나 양파를 다져지는 다진 툴 반죽할 수 있는 것들 채를 썰거나 치즈를 갈거나 얼음을 갈거나 플라이스를 할 수 있는 오늘은 브라운 멀티 퀵 세븐 MQ775 언박싱 및 간단 사용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에 딱 끝내자 시작 시작 구독해주세요 supervisor 인사 공인 공인 성공 綱